거점에 두명이 있어요 아 저놈이 파라를 따야되는데 파라 땄네요 호그도 쪼고 맞겠는데 아 메르시 궁 메르 아 뭐야 매크린 다운 파라 다운 아 저쪽 맞아라 아 맞았는데 죽었네 내가 간다 오 오케이 파라 따운 나이스 나이네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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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요 호그 날아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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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솔져 왼쪽에 오케이 파라 뒤져버리고 안녕 자리야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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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파라 다운 하늘에서 오 디바한테 죽을 뻔 뭐 언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나는 상관없다고 보긴 하네 라인 개피 라인 진짜 스치면 없어지는 피 나이스 다운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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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파라 2층에 있어 왼쪽에 왼쪽에 멋져 안 돼 야 뒤져라 파라 깨 제가 자고 있는 거 겉점 겉점 파라 아 왜 또 지워 파라 다운 아나 있어요 아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었죠 저번에 뭐였지 이거 라이즈 앤 라스트 클립 스탠딩 챌린저 1 했을 때 제가 해서 1등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투표를 해야 됩니다 챌린지 1,2,3에서 각각 1등을 뽑아서 그 1등 중에서도 제일 쩌는 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이게 투표가 2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아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렸네요 어저께 21일날 올려야 되는데 아 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 믿어요 여기 보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3개가 있죠 뭐 굴림 본인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이분은 별지기 님이라고 영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 3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저를 뽑으란 얘기 아니에요 뭐 그냥 3개를 보고 어 개쩐다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뭐 다른 영상 또 올렸었는데 한번 보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아 뽕 아 이거 그거지 에어샤 상대 하나 없어요 툭툭 상대 세명 없어요 메인마 메인마 시프트윗 뽕 메인루슈 에어샤 그때 깔끔하게 그랜드마우스터 경쟁전에서 찍어놨던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거 말고 금방 영상 찍기 전에도 뭐 하이라이트 올렸죠 팔아 잡는 정크랩 제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건 아니고 모아놨던 건 엄청 많아요 그중에 일부분만 해서 제가 팔아 잡는 것만 몇 개 해서 올린 겁니다 어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아 눈쟁이야 역시 정크랩 실력은 쌀아 있네 딱 하면 딱 투표 여기 어? 딱 투표 클릭하잖아요 페이지 들어올 때부터 18세 인증하는데 어 나는 이미 해가지고 18세 인증하는 뜻인데요 마음만은 18세이기 때문에 18세가 맞다 18세 이상이다 딱 클릭하고 딱 들어온 다음에 뭐 세중 세 분 거 다 본 다음에 딱 보고 투표 딱! 하면 로봇이 아닙니다 딱! 투표 빡!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어요 일단은 투표는 PC에서 그 각각 기기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다가 아 눈쟁이 이슈이 내가 저거 1등 만들어 줘야지 하면서 딱 한번 해주셔도 되고 한번 해주고 집에 와가지고 아 그래 눈쟁이고 한번 해줘야지 딱 한번 해주고 휴대폰으로 딱 이제 또 오버워치 인벤 딱 보고 있다가 아 또 눈쟁이고 해줘야지 딱 들어와서 하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뭐 친구들한테도 아 눈쟁이 이슈이 영상 올렸는데 좀 그래 좀 하더라 깐찐 나면 좀 좀 마음에 들면 투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투표 한 번도 하고 어?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투표 가능합니다 그 똑같은 장치에서 하루 투표하고 아마 24시간 지나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28일까지 계속 투표가 가능합니다 28일까지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누구를 뽑을지를 모르겠지만 어 저는 구독자 분들을 믿습니다 음 저는 믿고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고 언제나 제 맘속에 있는거 아시죠? 저는 그러면 내일 오버워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배영 투표 빠빠이